자 대박주시 시리즈 230탄 세번째 3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빅텍하고 테마주 때문에 제가 녹음을 2탄 밖에 녹음을 못했는데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분석가가 약 18000원 이구요 80% 상승 28000원 상승하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은 상승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우 이건 뭐 역시 동전주 동전주는 아주 그냥 씩씩합니다 역시 동전주야 바닥이 1100원 인데요 1100원 인데 이게 얼마까지 올랐냐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220% 급등 했네요 이래서 동전주야 동전주가 동전주로 사도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 동영상에서 녹음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동전주로 사도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종목을 사야 이게 초급등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강하게 두 달 사이에 그냥 220% 먹는거 아닙니까 220% 초대박입니다 다음 종목도 궁금하네요 2300원 대비 4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정확히 100% 치고 지금 상승분 30% 정도 지금 반납하고 있죠 여기까지 빠지면 한 50% 반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전 세례들이 이제 끌고 올라가서 물량을 빼앗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주가를 밀어낼 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구간에 이제 지금 추경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면 조금 수익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 인데도요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34000원 32000원이네요 자 바닥분석가가 32000원인데 얼마까지 쳤냐 5만원까지 쳤으니까 한 80%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15000원 2만원짜리 이상 중형주는 80%대에서 일단 한번 내 원금을 끊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800원 대비해 61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것도 한 9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적게 올랐네요 이런 종목은 아주 좋죠 추가 급락을 한다고 해도요 이 종목은 뭐 계속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4800원 대비 8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것도 뭐 한 60%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아직 크게 반등하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아주 좋다 자 상승분 반납하고 있죠 이 종목도 잘 보십시오 자 2천원 대비 3200원 약 한 70% 정도 치고 상승분 30% 정도 반납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아마 재무구조가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투자 메리트는 그 대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초대박이 터진다 라고 시향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져서 기술적 반대 공간이 강하게 왔지만 동영상을 보시면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면서 이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역시 제 분석대로 다시 하방압력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2200원 대비 3400원 약 한 50% 상승 후에 조정 요런 종목이 아주 좋은 거에요 많이 오르질 않아서 그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2800원 대비 고점이 4000원 약 한 70% 잡으면 되겠네요 그냥 주먹구고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40%나 85%나 거기서 18000원 대비 5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네요 18000원에 56000원 100안 50% 치죠 뭐 50% 치고 상승분은 50%정도 반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00원 대비 7500원 110% 상승 후에 조정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번도 안 빠지죠 이 종목도 동전주 치고는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원래 이 종목이요 지금 바닥분석가가 1400원인데 1400원인데 지금 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20% 정도 급등 했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액면가가 지금 액면 변경이 있어서 지금 액면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 분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1000원대죠 이 종목이 원래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전에는 몇 만원씩 했던 종목이요 근데 액면 분할이 돼서 지금 1000원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동전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액면 분할이 돼서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종목 수량을 늘린 거죠 액면 분할이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반행주식이 100만주였었는데 액면 분할을 10분지로 했다 그래가지고 100만주가 1000만주가 됐으니까 동전주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120% 상승해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이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랐냐 450% 지금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제가 야 이거 재무구조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초대박이다 잠재자산 대비 9토막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약 3개월 사이에 45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할 때가 요 때에요 요 때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40% 130% 씩 이번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종목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대박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도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 아주 재무구조가 좋고요 자 바닥 분석가가 1800원 대비 1800원 대비 지금 39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0%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재무구조가 아주 좋아서 요 구간에 요 구간에 지금 제가 최근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 20% 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1200원 대비 지금 3600원 200 한 20%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우 이것도 뭐 많이 올랐네요 아 170% 정도 오른 거 같아요 170% 자 바닥 분석가가 800원이니까 800원 대비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800원 382 24 아이고 뭐 대단하게 급등을 했네요 역시 동전주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 종목 동전주 사면 기본이 1000% 터지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사라 라고 제가 이비닐토록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도 동전주인데요 바닥 분석가가 500원인데 500원인데 지금 12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100% 약한 30% 정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동전주 아주 요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랑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서 인천에서 이제 지금 30년째 기업을 하고 있는 인천에서 아주 경제 발전에 아주 지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은행인데 은행이란다 이런 웬건 중소기업은행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인데요 해안가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주 좋은 종목이죠 이거 9천원에서 지금 얼마 오르냐 지금 18,000원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아주 초 대박입니다 약한 30,4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3400원 대비 지금 9천원까지 올랐으니까요 한 200% 상승하고 한 70% 상승분을 대략 반납하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여기 240개 종목 아닙니까 240개 종목 싹쓸이 하듯이 이거는요 로또예요 로또 로또니까 자 우리가 로또 240개 종목을 그냥 모두리 싹쓸이 하시면 돼요 돈 많으신 분들은 저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맨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을 보시고 돈을 버는 비결이나 재산을 늘리는 방법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제 동영상 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랑 문자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2년의 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좀 만나 뵙고 개인적인 재산 뭐 이런 얘기 뭐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몇 달 전서부터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들 전 재산 말아먹거나 아니면 수익을 날 수 있는데 100% 이상 10억 20억 10억 투자한 사람이 몇 달 만에 20억 30억을 벌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뉴스에 속아가지고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이 패치프레이즈를 만든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라고 그러잖아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아주 서로 짜고 치면서 짜고 치면서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삼성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개미들이 떠받친다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매일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개미들이 그 언론들한테 속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돈 갖고 쥐락표락하면서 개미들 돈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핏다머린 돈을 쩍쩍 빼먹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언론하고 손잡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속아서 전재산을 지금 그 사람들 재산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국가부도 사태 터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속고 있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기득권 세력들이 더 이상 말을 말아야지 잘못하면 또 제 유튜브 계정 폭파당합니다 폭파당하면 벌써 한 1년 반 전에 제가 폭파당했습니다 폭파당해가지고 아예 유튜브 계정이 통째로 사라졌다가 6개월 만에 제가 다시 계정을 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꼭 폭파당하려 이 놈은 조둥아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조둥아리 닦고 살아야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 이야기할 때 정신들 차리십시오 자 이제 다음 종목 어우 뭐 이정목 거의 뭐 70도 이상 급등하고 있는 요 종목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바닥분석가 5천원 대비 지금 12,000원까지 연일 이렇게 70도 각도로 급등하는 거 이거 아주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약 130% 정도 승후에 종을 받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아주 뭐 초 대박입니다 250원까지 올랐으니까 100 한 30% 정도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 아주 굉장히 끼 있는 종목인데요 방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아주 재무고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나쁜 회사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서 아 이 주주들한테 돈을 좀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돈만 많이 벌었지 그리고 내 주머니의 통장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 만났지 배당을 아주 반하는 악덕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덕기업 6,000원 대비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정확히 100%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추천했던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020년 230탄 종목이요 230탄 종목의 3부 녹음을 지금 마무리 했고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한 7,80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 내가지고 녹음하든가 아니면 내일 녹음하든가 천천히 하도록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것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1,2,3,3,3,3,3,3,4,2,3,4,5,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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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5,5,5,5,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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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